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총선 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장명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여야 간 신경전도 점점 더 가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대표 신년회계를 두고도 참 말이 많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향한 정치 테러를 언급한 것을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테러로 정치 장사를 하면 안 된다고 했었죠. 오늘은 민주당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화재로 절망하고 계신 서천시장 방문에서 한 위원장이 대체 뭘 했냐며 본인이 정치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되돌아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장군, 몽군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대신 6.25 전쟁 관련 발언을 문제에 삼았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6.25 전쟁이 38선에서 크고 작은 군사 충돌이 누적된 결과라고 했는데요. 6.25 전쟁은 명백한 북한의 남침이라는 지적입니다. 6.25의 발발 책임이 서로 티격태격하다가 어쩌다가 난 거다. 이런 식의 역사 왜곡을 공당의 대표가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민주당의 반성과 대국민 설명을 요구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건 뭐 러시아 기밀문서가 공개되면서 다 확정이 된 거니까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민주당을 저격했다면서요. 비만 고양이, 이건 또 뭡니까? 비만 고양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살은 많이 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그런 이미지잖아요. 민주당 텃밭인 호남 지역의 의원들을 이 비만 고양이에 빗댔습니다. 지역 민생이나 정당 간 경쟁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당내 경선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점을 저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호남 지역에도 무수히 많은 비만 고양이들이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개혁신당의 호남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비만 고양이들 틈새에서 단연 돋보이는 호랑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잠깐만요. 그런데 개혁신당은 중도라고 해도 보수 쪽이잖아요. 그런데 진보세가 강한 호남에서 과연 호랑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대표는 일단 거대 양당과의 차별화를 강조하면서 호남에서 1당은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2당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순천과 광양, 여수를 잇는 광역전철 도입과 전남대 의대 설립 공약을 발표하며 표심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3지대 빅텐트를 조율 중인 가칭 개혁미래당에겐 쓴소리를 남겼는데요. 개혁 미래당이 대한민국 개혁이 아닌 이준석 얘기만 하고 있다며 윤회권과 다를 것이 없이 가고 있다고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때문에 3지대 빅텐트 이거 무산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저분 많이 보던 분인데 이자스민 의원 아닙니까? 8년 만에 보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2012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에 영입돼 2016년까지 비례대표를 지낸 이자스민 의원이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정의당을 탈당한 이윤주, 류호정 전 의원의 의원직을 승계받게 됐는데요. 보수 정당에 이어서 진보 정당에서 비례대표를 하는 것도 특이한데 이주민 재선 국회의원은 헌정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그런데 임기가 5월 말까지 아닙니까? 그동안 무슨 일,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의원은 일단 이주민 권리 증진을 위해 이민사회기본법 제정을 복귀 신고식에서 밝혔습니다. 이주민의 삶은 역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노동자, 수많은 이민자를 데려오면서 유입을 시키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국내 이주민이 25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이번 총선에서 녹색당과 함께 녹색 정의당으로 선거를 치르는 정의당 입장에서도 이 의원의 복귀로 이주민 표심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총선톡톡 장명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